계속해서 현혁구 다음 대진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상대를 지목한 성공자 고수 배아현 배아현 씨는 현혁구의 다크호스로 손꼽히는 8년차 트롯 가수입니다 고수? 고수? 완전 고수지 고수 고수 노래 너무 잘하죠 세다 정통 트롯의 절대 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트롯3에서 트롯 바비가 되고 싶은 배아현 인사드립니다 파이팅 멋있다 8년차 무명 트로트 가수 배아현입니다 가수 배아현입니다 라고 하면 누구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8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사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제일 컸는데 지금 저의 뒷바라지를 계속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엄마랑 아빠가 계시는데 저희 엄마께서는 저랑 같이 다니시면서 밥이나 이런 거 챙겨주시고 저희 아빠께서는 자금을 많이 보태주셨어요 제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번 기회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많이 가수 배아현이 성공을 했다 그런 보답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희 아빠 애창곡인 최악돌 사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최악돌 사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찬찬아 찬찬한 내 가슴에 찬찬한 내 가슴에 조약돌을 던져놓고 본체만체 돌아서는 고정한 사람아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갈 밤에 찬찬한 내 가슴에 조약돌은 왜 던져 하하 당신이 던져놓은 사랑의 청약돌 청약돌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갈 바에 외로운 내 가슴에 조약돌은 왜 던져 하하 당신이 던져놓은 사랑의 조약돌 진짜 잘한다 하하 하하 당신이 던져놓은 사랑의 청약돌 배아연 씨의 무대에 역시 올아트가 나왔습니다. 하하 진짜 너무 잘한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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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помощ히 킬로우 강혁구의 실력들이 쟁쟁합니다 김현우 мас스터 어떠셨습니까 아니 아니야 안무 정한 사람아 거기가 제가 본 트로트 가수분들 중에서 바이브레이션도 아니고 이걸 터는 걸 그렇게 많이 터는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먼지 먼지 돌아서는 무정한 사람은 이렇게 나를 두고 그런데 그게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곡 꺾이기 떨림이 제일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넘버 원이죠. 넘버 원입니다. 그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죠. 요즘에 저런 가수가 없어요. 굉장히 확 꽂혀요. 목소리 자체가. 그리고 발음도 굉장히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와 이렇게 그 중간점. 이 곡을 어떻게 찾지? 사전에는 없습니다. 아이언 씨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팩킷다운 하면서 이제 잘난 척 라인이 나오죠. 잘난 척 라인. 싹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난 척 라인이 싹 나오는데 거기서 완전히 그냥 쓰러뜨립니다. 외로운 내 가슴에 조약돌은 회 던져 야 이제 잘난 척 들어간다. 당신이 던져놓은 사랑의 조약돌 지금 노래 제목이 조약돌 사랑인데 조약돌이 아니라 거의 울산바위 수준이에요. 노래실려고요. 대단했습니다. 김사이즈는 울산바위. 아이언 씨는 노래하는 스타일을 보면 요들송을 하는 만큼 정말 기술적으로 노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건전지가 있는 것처럼 흔들림 없이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같은 장르를 부르고 있지만 볼 때마다 놀라운 무대를 보여주는 후배 가수예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모델을 보고도 또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일단은 하트를 받으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 확정입니다. 대환 씨 일단 축하드리고. 네.